김삿갓 어느덧 해가 니었리엿지자 오늘도 김삿갓은 하룻밤 거쳐할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산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어 마을로 들어선 김삿갓은 멀리서도 눈에 띄는 매우 큰 기와지 불양에 갔다. 그 집은 한눈으로 봐도 얼마나 넓은지 가까이 다가가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가였다. 이리 오너라. 늘 그렇듯 김삿갓은 전혀 꼬리낌 없이 큰 소리로 안을 향해 외쳤다. 잠시 후 놀란 하인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문을 열고 보니 김삿갓이 서있는데 한눈에 봐도 초라한 행색의 거지처럼 보이자 하인은 입을 삐죽이더니 태도를 받고 하대를 하기 시작했다. 아니 거짜면 거짓답게 공손하게 밥이나 한술 달래서 가져갈 일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양반 흉내를 내느냐. 그러자 김삿갓은 하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다. 어허, 이놈 하인 주제의 말이 매우 거칠구나. 어서 들어가서 내 주인어른을 나오시라고 하거라. 하인은 기가 막혔는지 얼굴을 불치고 씩씩거리며 말까지 더듬었다. 이, 이런 거짓놈아. 어디서 감히 우리 주인어른을 나오라 마라 하느냐. 이 댁이 어떤 댁인 줄 알기나 하는 거냐. 그러자 김삿갓은 예절도 없고 무식한 하인과 말싸움을 하다가는 밤새 싸울 듯 싶어 태도를 받고 짐짓 궁금하다는 듯 물어보았다. 그래, 대체 이 댁이 어떤 댁이길래 내가 그렇게 목에 힘을 주느냐. 그러자 하인은 마치 자신이 주인이라도 되는 양. 이 댁으로 말씀드리면 대대로 16대째 살아오고 있는 뼈대기 품댁이다. 그래서 너처럼 근본도 없는 거지가 함부로 나오라 마라 할 집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자 김삿갓은 다시 주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너가 말하는 그 16대가 지금 이 집에 다 살고 계신단 말이냐. 아니, 이런 미친놈을 봤나? 그야, 윗분들은 벌써 돌아가셨지? 그걸 말이냐, 방귀냐? 김삿갓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허허,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다면 이 댁 주인이나 나나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 갈 나그네가 아니겠느냐. 집 떠난 나그네가 내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 거칠고 빡빡하게 구느냐. 어서가 내 주인어른을 모셔오너라. 그때 뒤에서 김삿갓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주인이 하인을 물리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렇소, 사깐 양반 말씀이 울수이다. 주먹 쥐고 왔다 두 손 피고 가는 인생 그리 야멸차게 할 필요까진 없는 게지요. 어연 노여움을 푸시고 안으로 들어오시오. 우리 집 하인이 대단한 무례를 범해 꾸려. 이미 김삿갓은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 이 집 주인의 인격을 알아본 터라 자신있게 말했던 것이다. 인생의 철학을 아는 주인을 만난 덕분에 김삿갓은 그날 밤 그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다. 김삿갓이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주막에서 탁조한 사발을 마시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성품이 고결하고 학식이 높은 선비가 그 동네에 있다기에 하룻밤 묵고자 찾아갔다. 그 집에 가보니 과연 주인은 정좌를 한 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단아하고 고결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오늘 하루 신세 좀 지겠습니다. 신세랄 게 있나요? 보딘 누추하나마 하룻밤 편안히 쉬시다 가십시오. 그러며 선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김삿갓이 봄상치 않은 인물임을 느꼈는지 선비는 속에 있는 말까지 나누게 되었다.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주세계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 뭐라고 혼도 못 내고 배지중지 키워 결국은 제멋대로 망나니로 자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하소연을 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발끈해서 한마디 했다. 저런 천하의 고얀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망나니짓만 하고 자란다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김삿갓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진심으로 화가 났다. 그야 저도 알지요. 그런데 제게는 자식놈이 그놈 하나라. 엄하게 하려다가도 오냐오냐하게 돼버리는 걸 어쩌겠어. 선비는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손이 귀한 가문의 외동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매 한 번 들지 않은 터였다. 그렇다면 매를 들지 않고도 아드님의 고약한 버릇을 고쳐줄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그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방법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아들의 못된 버릇만 고칠 수 있다면 아들 앞에 엎드려 절이라도 하겠습니다. 아이쿠,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절을 할 수야 없는 일이지요. 제 말대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김삿갓은 선비에게 아들의 버릇을 고칠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이튿날 망나니아들은 여느 때처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는 점심을 먹고 외출할 차비를 하였다. 선비는 김삿갓이 일러준 대로 아들을 불러 돈 열량을 주며 말했다. 오늘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절대 기죽지 말고 술값도 내가 내도록 하렴. 아들은 다른 날과 달리 돈까지 치워주며 술을 먹으라고 하니 아버지가 조금은 이상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집을 나섰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가끔까지 갖춘 정중한 차림으로 마당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다리는 선비의 어깨에 밤이슬이 내려앉아 옷깃이 축축해질 무렵에야 얼큰하게 술에 취한 아들이 비틀거리며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선비는 얼른 아들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얼떨결에 아버지의 인사를 받은 아들은 술이 확 깼는지 몽하니 아버지를 보며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옵니다. 선비는 여전히 다소곳한 자세로 말했다.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 그 자식은 내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은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예법인즉 지금 저는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예를 갖추는 게 맞지요 손님. 약주를 많이 드신 듯 하오니 어서 들어가시어 편히 쉬도록 하십시오. 제가 시원한 물 한 잔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라니요. 제 말도 듣지 않는 아들이거늘 어찌 그 예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급하게 자기 방으로 뛰어갔다. 그 일이 있은 뒤 아들은 술을 끊고 학문에 정진했다 한다. 경상도 지방을 유랑하던 김삿갓이 어느 마을에 들어섰다. 그 마을에는 본이라면 짠내가 날 만큼 지독한 노랑 영감이 하나 있었다. 그 영감으로 말하면 열서너 살 어린 나이부터 장사를 시작해 수십 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오로지 돈만 모아 지금은 거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발언은 그 영감은 목숨과 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하면 서슴없이 돈을 거머쥘 위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농담이 없겠지만 심지어 누군가가 영감의 이마에 못을 박아 넣어도 아프다는 말 대신 오 소중한 쇠부치가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 이게 웬 횡계냐 하며 오히려 좋아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위인이라면 그 영감이 어느 정도의 자린고비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었다. 김삿갓은 그 소리를 들으니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마침 구두쇠 영감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영감이 볼 일이 있어 강 건너마을로 간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김삿갓은 일찌감치 나루토로가 영감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사람들이 모두 배에 오를 때까지 구두쇠 영감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오늘 나를 잘못 잡은 것 같구만 무슨 일이 생긴 게 툴림없어 오늘 얼굴 보기는 힘들겠군. 김삿갓은 아쉬움에 돌아가려다가 혹시나 하여 사람 하나를 붙잡고 물어보았다. 혹시 구두쇠 영감님이 오늘은 배를 타지 않는가 보구려? 그런데 그 사람이 뜻밖의 대답을 했다. 아니요, 배에 탔소. 저기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있는 노인이 바로 그 구두쇠 영감이라오. 그제서야 김삿갓이 배에 탄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니 과연 거지 행색이나 다름없는 노인 하나가 배 가장자리에 앉아있었다. 영감의 행색은 말 그대로 거지 차림이었다. 김삿갓 자신의 행색도 거지와 다를 바 없었으나 영감에 비교하면 정말 양반이었다. 김삿갓은 그런 그를 보고 혀를 찼다. 아무리 구두쇠라고는 하나 명색이 거부라는 사람이 저토록 거지꼴을 하고 있다니 저러고 있으니 내가 몰라봤지. 김삿갓은 서둘러 배에 올랐다. 영감의 옆에 시치미를 떼고 앉았다. 천천히 배가 떠나기 시작하자 김삿갓은 슬며시 영감에게 말을 붙여보았다. 영감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영감은 김삿갓을 슬쩍 흘려보더니 강 건너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런데 강 건너에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감은 아예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하도 대답이 없자 김삿갓은 일부러 다그치듯 몇 차례 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영감은 그때부터 갑자기 봉어리가 되었는지 입을 열지 않았다. 아마도 초라한 행색에 나그네가 말을 거니 대답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듯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내가 딱하다는 듯 혀를 차며 김삿갓에게 말했다. 허참 헛고생 그만하시오. 아마도 저 영감님은 이제 한마디도 안 할 거요.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말을 하면 그만큼 힘을 쓰게 되잖소. 그러면 배도 시 고파질 테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김삿갓은 그제야 영감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쓸데없는데 기운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런 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듣긴 했으나 설마설마 했던 김삿갓은 이제야 왜 동네에서 그를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구두쇠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배가 중류쯤에 이르자 문제가 발생했다. 구두쇠 영감이 자리를 옮기려다가 기우뚱하더니 중심을 잃고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헤엄을 못 치는 영감은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그걸 보고 영감을 구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감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나를 건져주게 하지만 살해금은 한 푼 이상은 어렵네. 그리 알고 나 좀 살려주게 아이고 사람 죽네. 김삿갓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끝까지 돈에 인색한 그를 보며 돈을 향한 인간의 욕심은 과연 어디가 끝일까 생각해보았다. 더 날 때 두 손 펴고 더 날 육신 그런 그가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해 보였다. 눈이 소복이 내린 어느 겨울날 김삿갓이 평소 친분이 있던 사또 일행을 따라 봉 사냥을 나서게 되었다. 김삿갓은 본시 사냥을 즐기지 않았으나 사또 가 꼭 자신과 동행해야 한다며 간청에서 할 수 없이 함께 따라 나선 것이다. 사또 김삿갓의 시짓는 솜씨에 반해 있던 터였다. 사또 역시나 사냥은 핑계였고 흰눈이 덮인 상가들의 운치를 즐기며 그에게 시나 한수 얻어듣고 싶어 나온 사냥 이었다. 사냥 사냥 에는 공잡이 능한 포졸들이 오랜 시간 길들인 매도 데리고 나갔다. 그 매는 사또가 개인적으로 거금 오백랑을 주고 사서 애지 중지 아끼는 사냥 매였다. 드디어 사냥 사냥 시작되었다. 그때였다. 하얀 눈 덮인 들에서 공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가는 게 보였다. 포졸들은 재빨리 매를 풀어 공을 쫓게 했다. 사나운 매를 본 공은 아예 더 이상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더니 눈속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꼼짝하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공이란 동물은 머리만 숨기면 자기 몸을 전부 숨겼다고 생각하는 아둔한 날짐승 이다. 이제 공은 다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다. 눈속에 머리를 쳐박고 죽은 듯이 있는 공을 물어오는 일만 남은 매가 공을 향해 하강하다 말고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하늘로 솟구쳐 올랐던 것이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자 아예 기술을 돌려 멀리 숲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닌가. 아니 저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우리 매가 왜 숲속으로 도망가느냐 말이다. 자신의 매가 공을 낚아채 올 거라고 믿고 있던 사또는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당황하며 깜짝 놀라 포졸들에게 소리쳐 물었다. 그러나 포졸들이라고 극하달글 알 리가 있겠는가. 멀리 숲속으로 날아간 매는 그 뒤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사또는 몹시 화가 나서 애꿎은 포졸들만 다그치기 시작했다. 아니 너희들이 사냥 훈련을 어떻게 시켰기에 매가 처 모양이 되었느냐. 관하로 돌아가면 네 너희를 어미 다스릴 것이다. 사또는 도금 500냥이나 주고 산 매가 도망가 버린 것에 대해 몹시 배신감을 느끼는 듯하다.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김삿갓이 나서서 나직이 말했다. 사또 노여움을 부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리 큰 일도 아닌 듯 싶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대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요. 내가 천매를 얼마나 공들여 키워왔는지 아시오. 게다가 많은 돈을 주고 산 매라오. 사또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대신 제가 사또께 시를 한 수 지어 올릴 테니 마음을 조금만 고정하십시오. 사또는 워낙에 좋아하는 시인이라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삿갓은 시를 읊기 시작했다. 정산에서 얻어 정산에서 잃었으니 정산에게 물어볼 일. 정산이 대답하지 않거든 정산에게 죄가 있으니 정산을 잡아 대령하렸다. 시를 읊자 그제서야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아 그러고 보니 그대 말이 옳은 말이구려. 어찌 생각해보면 제 고향을 찾아 날아간 것인데 내가 너무 쏙 쫓게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구려. 자연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그대는 역시 현명하고 또 현명하오. 내가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오. 김삿갓의 짧은 시 덕분에 삿도는 노여움을 풀었고 돌아가서 크게 혼줄이 날거라 생각했어 바싹 웅크린 포졸들도 그제야 안도에 한숨을 내쉬고 김삿갓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다. 경상도 지방을 유람하던 김삿갓이 폭명 지방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입춘이라 온천지의 봄기운이 완연하니 따뜻한 봄바람에 김삿갓의 마음도 가벼워서 폰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통명의 당동이라 하는 곳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었다. 이 사당의 앞들에는 선비들이 동네의 학동들을 가르치기 위해 아담한 초당을 지었는데 호상재라고 불렀다. 그 호상재에 선비들이 모여 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김삿갓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호상재 마당에서는 학동들의 모친들이 앉아 봄꽃 화전을 붙이는 냄새가 가득 했다. 잔뜩 허기진 채 걷고 있던 김삿갓은 코끝에 들어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에 정신이 묵롱해질 정도였다. 김삿갓이 호상재 안을 기웃거리다가 소리 없이 들어서자 그걸 본 한선비가 나무라듯 말했다. 이보시오 여기는 선비들이 모여 실을 업는 곳이오 당신 같은 동이 올 곳이 아니니 쏙 나가시오. 갑작스런 선비의 꾸중에 당황한 김삿갓은 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미 혼인을 한 몸 이고 아이까지 딸려 있으니 아이 동 자는 빼주시 구려. 김삿갓의 언변에 보통 사람으로는 안 보였는지 말을 붙인 선비가 주춤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것이오? 나는 그저 길 가던 나그네 인데 배가 몹시 고프던 차에 이곳을 지나다가 화전 붙이는 냄새가 동네를 진동해 이렇듯 염치 불구하고 잠시 들는 것이니 너무 탓하지 마시구려. 그럼 알겠소 보아하니 일자무식은 아닌 듯하니 그냥 먹을 걸 줄 수는 없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시를 지으면 맛있는 화전과 술을 대접해드리겠소 어떻소? 아 그렇소 그럼 나는 그는 잘 모르니 그저 이 알팍한 입으로만 시를 하나 지어 낭송할 테니 받아 적어보시겠소 좋소 불러보시오 작은 시내가에 솥을 걸어놓고 흰 가루 푸른 기름으로 두견을 익히는 두 젓가락으로 집어드니 향기가 입안에 가득하고 한 해에 봄빛이 배 속에 퍼지 누나 김삿갓이 시를 낭송하니 그것을 받아 적던 선비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 봄빛이 배 속에 퍼진다는 표현은 감히 쉽게 나올 식구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호상제에 모인 선비들은 그 구절에서 모두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자 그때서야 제대로 고쳐앉은 선비들이 물었다 저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한 선비가 김삿갓의 이름을 물었으나 그는 대답 대신 한 점의 화전을 입에 넣으며 유유히 호상제 문을 나섰다 이미 술 몇 잔의 화전을 먹고 난 뒤였다 술과 음식에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요기를 면한 것만으로도 김삿갓은 행복했다 그때 옆에서 가만히 있던 한 선비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아 맞네 저분이 그 말로만 듣던 사깟 선생일세 내가 처음에 뵙고 예사롭지 않아 곰곰이 기억을 더듬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서 빨리 모셔와서 정식으로 대접을 해야 하네 이렇게 소홀히 모실 분이 아니네 그제서야 모두가 허둥지둥 호상재 문 밖으로 몰려나갔으나 김삿갓은 이미 그 마을을 벗어나 유유히 걷고 있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을 누비며 걷던 김삿갓이 한 동네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같은 마을의 총각과 처녀가 눈이 맞아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양가 부모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다 총각의 집은 꽤 부유했으나 가문이 미천하고 처녀의 집은 가난했으나 양반의 집안이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집안이 엇비슷해야 진행이 될 텐데 총각과 처녀의 마음만에 달았다 그러던 참에 총각의 아버지가 마침 그곳을 찾은 김삿갓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거 도무지 최진사 댁에 찾아가서 홀레 이야기를 꺼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그대 규수와 혼인을 올리기만 한다면 우리 집안의 경사일 텐데 말입니다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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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김삿갓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깃 어른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진사가 비록 가난하여 삼시세끼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라 집안 법도가 엄해서 우리같이 미천한 집안은 감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의 생각은 달랐다 처녀 총각이 서로 좋아하고 있는데 양반 상농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게 그의 열린 생각이었다 자 그럼 며칠 후면 최진사가 회갑을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그 집에 선물할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 보시죠 아 송아지야 열 마리라도 준비할 수 있으나 괜히 섣불리 선물했다가 오히려 깐깐한 최진사의 역정을 살 수도 있을 텐데요 허 거참 말이 만소이다 해보시겠소 말겠소 그렇게 소심해서야 어찌 아들 장가를 보낼 수 있겠소 이까 아무리 꼿꼿한 양반이라도 굶고 살 수야 없는 일이 아니오 알겠습니다 사깟 어른만 믿겠습니다 그럼 송아지 한 마리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소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오늘은 이만 잠이나 듭시다 이튿 이튿날 김삭닷은 청년의 아버지와 함께 송아지를 끌고 최진사 집으로 찾아갔다 안녕하십니까 진사 어른 제가 오늘은 중신하비로 진사 어른을 찾아뵈었습니다 물론 듣던 대로 최진사의 태도는 처음부터 뻑뻑했다 나는 그 혼사에는 아직 큰 관심이 없소이다 그러나 김삭닷은 우선 최진사의 심중을 흔들어 놓을 심산으로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 밖에 조부자가 몰고 오신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진사 어른의 회갑 잔치에 쓰시라고 말입니다 최진사는 송아지라는 말에 관심이 있는지 정문을 열어 마당을 내다보았다 그랬더니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집채만한 황소가 떡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청년의 아버지가 뛰어들었다 어르신 변변치 않습니다만 생신날 요긴하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평소 진사 어른을 존경해 오고 있었으나 마땅히 나설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총각의 아버지는 김삭갓이 시킨 대로 한껏 자신을 낮추어 말했다 아니 뭐 저런 것을 다 가지고 오셨소 일단 송아지 한 마리로 최진사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 여기 조부자도 예전에는 양반 가문이셨답니다 그러자 최진사가 눈을 눈을 번쩍 번쩍 뜨며 말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나는 그런 소리는 처음 듣소만 그러실테지요 사실 세조 때 우의정을 지낸 조영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부자 어른이 그분의 이십대 손입니다 물론 김삭갓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오 그렇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여기 양반전 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지요 허 그런 책도 있소이까 최진사는 김삭가 신혜민 양반전을 읽어 내려갔다 책을 다 읽고는 최진사가 말했다 응 양반을 팔았다 김삭가 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바로 여기 조부자 어른의 오대조 께서도 양반을 팔아 자셨는데 그 까닥은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입니다 즉 그분께서는 생활이 매우 빈곤하셨으나 현명함이 이를 데 없어 새로 부임해 오는 사또마다 그분의 오막살이로 찾아와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민하더라도 당장 끼니를 때울 곡식이 없어 굶어 죽는다면 그 명민함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응 그래서 양반을 팔았다는 말이군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여기 조부자도 뼈대는 양반이나 겉으로는 평민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부자는 그동안 악착같이 벌어 그 돈으로 서당을 지어주고 마을 향약에도 많은 돈을 기부하는 등 자선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은 무식한 상놈들이라면 감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엄두나 내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군요 사실 아무리 명문 집안의 후회라도 최진사 자신은 지금 몰락한 양반으로 아무런 힘을 쓰고 있지 못하니 명예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오늘만 해도 아침 끼니를 걱정하고 있지 않았던가 조부자는 비록 평민이기는 하나 그 대신 돈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김삿갓은 두 집이 합한다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니 이리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모두 맞는 말씀인 듯합니다 그리하여 두 집안은 홀리의 이기까지 나오게 되어 두 사람은 백명가약을 맺게 되었고 물론 두 집안은 김삿갓에게 커다란 답례를 하려고 했으나 김삿갓이 한사코 사양하여 못내 아쉬워했다 다시 박랑의 길을 나서는 김삿갓의 등 뒤로 막 홀례를 마친 선남 선녀가 김삿갓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절을 했다 전라북도 옥구를 지나던 김삿갓이 한눈에 보아도 가장 크고 부자인 듯한 키와집이 눈에 띄기에 하루빵 묵으려고 찾아갔다 동네 사람에게 평판을 물으니 그 집주인은 김진사라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그는 산전수잔다 겪으며 자수성 다하여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자이긴 했으나 어려서 돈 버느라 공부할 기회를 놓쳐 학문에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었다 한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뒤늦게 천자문을 읽기 시작하여 명심보감 소확을 거쳐 지금은 사서삼경 중에서 맹자를 읽고 있다 했다 어려서부터 순전히 자기 힘으로 돈도 벌고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게 몸에 뵌 인물이라 폭학 또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김진사에게는 친구나 지인이 별로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수전노라고 비웃으며 앞에서는 훌륭하다고 하나 뒤에서는 뒷담화를 해댔다 당연히 혼자 어렵게 살아와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발버둥쳤을 테니 수전노라는 말을 들을 법도 했다 물론 처음부터 김삿다시 김진사의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처럼 큰 집에 사는 사람이 한 끼니 먹여주고 채워줄 인심이 없겠냐 싶어 별 생각 없이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러나 김삿갓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생각보다 더 김진사는 속이 좁고 편협한 생각에 얽매인 인물로 보였다 김삿갓이 조심스레 하룻밤 묻게 해달라고 하자 김진사는 대뜸 이보시오 내가 왜 당신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오 나는 그 까닭을 모르겠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엄청난 고생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그런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부자가 되는데 조금도 도움을 준 게 없지 않소 안 그렇소 그러니 나도 당신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김삿갓은 순간 할 말이 없어졌다 그렇게 묻는 데야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또한 그의 말도 구구절절 옳았다 하지만 김삿갓이 잠깐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뭔가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뭘까 잠시 골똘히 생각해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인정이었다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정 그에게는 그것이 부족했던 것이다 듣고 보니 모두 옳은 말씀 이외다 그러나 내가 당장 갈 곳도 없고 배도 고프니 하룻밤 쉬게 해주면 그게 다 진사의 복으로 돌아갈 게 아니요 그러자 잠시 생각하던 진사는 김삿갓을 자기 집에서 채워주지 않는 대신 돈 두 푼을 주며 저녁 여기나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잠자리를 알아보라고 했다 결국 보기 좋게 문전 박대를 당한 셈이었다 김삿갓이 보기에 김진사는 자수성가하여 성공하여 남이 볼 땐 그럴 듯해 보였으나 그 대신 사람 냄새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김삿갓은 거절하지 않고 김진사가 준 두 푼을 한 손에 쥔 채 시 한 수를 지었다 얻고 사는 김진사가 내게 돈 두 푼 던져주었네 한 번 죽어 없어지면 이런 꼴 안 보렴만 육신이 살아있어 평생 한이 되네 김삿갓은 이 시를 지어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김진사 집 대문에다 붙이고는 발길을 돌렸다 그때였다 걷고 있는 김삿갓을 누군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진사가 허겁지겁 끼워와 김삿갓의 소매를 잡아 끄는 것이다 아이고 사깟 선생 제가 잠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름난 시인을 못 알아뵙고 무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술과 고기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김진사는 까끗하게 절을 한 뒤 자기 집에서 며칠 묵으며 시를 가르쳐달라고 간청했다 김삿갓은 그 모습이 꽤 절실해 보여 나직이 중얼거렸다 응 이제야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군 예 뭐라 하셨습니까 김진사가 그 소리를 안아들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 아니올시다 진사가 정그러시다면 신세 좀 지겠습니다 김삿갓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척 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 김진사라는 사람도 심성은 좋은데 워낙 일찍부터 고생을 많이 해온 터라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뿐이었다 응 역시 사람이란 쉽게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되는 게야 그리고 본비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는 없고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 김삿갓은 잠시나마 김진사를 욕했던 것을 스스로 사과하고 그와 밤새 세상 사는 얘기로 방 깊은 줄 모르고 술을 마셨다 이리저리 떠돌다 해가 지는데 마땅히 잘 곳을 찾지 못한 김삿갓이 동네 연자방앗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밖으로 나왔다 이른 아침이어서 그랬는지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방앗간 앞에 있는 큰 기와집에서 똘똘하게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나오는 게 보였다 김삿갓은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허 그 녀석 똘똘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 있기에 이리도 이른 아침에 밖에 나왔느냐 그런데 아이는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손에 쥐고 있던 구슬을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가 벼랑간 울상이 되어 징징거리기 시작했다 내 구슬 내 구슬 아이는 구슬을 찾다 안 되겠는지 냉큼 대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김삿갓은 아이가 잃어버린 구슬을 찾으려고 추위를 두리번 거렸으나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조금 있자니 아이 집 대문에서 이번에는 거의 한 마리가 뒤뚱거리며 나왔다 아니 저 저놈이 가만히 지켜보니 거의가 구슬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집에서 주인 여자가 뛰어나오며 호들갑스럽게 소리쳤다 아이고 내가 아끼는 진주가 없어졌네 그 소리를 듣자 김삿갓에 내리를 퍼뜩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그 구슬이 바로 방금 거위가 삼킨 진주였던 것이다 곧 아이가 다시 나오자 여자는 손가락으로 김삿갓을 가리키며 아이에게 물었다 이 아저씨가 훔쳐간 게 분명하단 말이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여자는 증거도 없으면서 김삿갓에게 진주를 내놓으라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어서 냉큼 이 아이에게 뺏어간 진주를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경을 칠 수도 있으니 그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김삿갓은 그저 잠자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변명을 해도 믿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 집에서 주인 남자가 나오더니 김삿갓을 나무에 묶고 혼을 내겠다고 누름장을 놓았다 일이 그쯤 되면 당장 거위에 배를 갈라 무죄를 증명해 보이면 될 터였지만 김삿갓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록 미물이라 해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소중한 목숨 하나를 건질 수 있지 않은가 결국 김삿갓은 진주를 훔쳐간 도둑이 돼버린 것이다 어서 저 도둑놈을 나무에 꽁꽁 묶고 관가에 가서 알리도록 해라 주인 남자가 하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일이 점점 꼬이자 김삿갓이 주인 남자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나는 절대 진주를 훔치지 않았소 무엇이 아직까지 발뺌을 하다니 여바라 뭐하느냐 저놈을 당장 나무에 묶어라 김삿갓이 체념한 듯 주인에게 말했다 좋소 하지만 당신이 정 나를 나무에 묶을 생각이라면 저 거위도 오늘만 내 옆에 함께 묶어주시오 무엇이 우리를 별 미친놈을 타보겠구나 그래 정령노예 소원이라면 들어주마 주인 남자는 참 별놈도 다 있다 생각이 들었지만 김삿갓의 말대로 거위 또한 기둥에 묶었다 자 그럼 몇 시간만 지나면 내가 진주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오 김삿갓은 주인 남자에게 그 말만 남기고 몇 시간을 나무에 묶여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나으리 진주를 찾았습니다 하인들이 외치자 주인 남자가 뛰어나왔다 진주는 거위가 싸놓은 동 속에 들어있었다 주인 남자는 당장 김삿갓을 풀어주고 용서를 구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셔서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김삿갓은 남자의 제안을 거절하며 말했다 사실 나는 대가를 치우게 돼있거든요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인은 찾아갔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나오더니 자기 집은 너무 누추하다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저 고기 하나만 넘어가면 김삿갓은 노인의 집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의 회갑 잔치를 하는 날이니 그 집에 가면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쉬었다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소 김찬봉이 직접 대문 밖까지 뛰어나와 김삿갓을 붙잡았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사깟 선생 아니시오? 보내주신 시를 보고 혹시나 하여 나왔는데 역시 사깟 선생이 틀림없군요. 부디 하인들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렇게 해서 김삿갓은 주인과 함께 상석에 앉아 음식을 먹게 되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김찬봉은 아들 일곱 명을 모두 불러 김삿갓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켰다. 상석의 손님들 모두 술이 얼큰해지자 한 남자가 김삿갓에게 오늘의 주인공 김찬봉을 위해 시 한 수 지어줄 것을 청했다. 김삿갓은 귀한 대접을 받으며 고기와 술을 잔뜩 얻어먹은 터라 흔쾌히 붓을 들었다. 저기 앉아있는 노인은 사람 같지 않구나. 뜻밖에도 김삿갓은 김찬봉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시를 짓기 시작했다. 좌중은 일시에 시끌벅적해졌다. 특히 김찬봉의 일곱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엄청 분노했다. 아니 우리 아버님이 사람 같지 않다니? 그럼 짐승이란 말입니까? 지금 제정신으로 쓴 글입니까? 그러나 김찬봉은 말없이 김삿갓을 보았다. 그러자 김삿갓은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구조를 쓰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 여기 있네. 그제서야 두 번째 구조를 보고 나자 사람들은 혀를 차며 감탄했다. 김찬봉이 사람이 아니고 신선이라며 부추겨주니 분노하던 일곱 아들은 경솔했음을 사과하고 매우 흡족해했다. 뒤이어 김삿갓은 다시 붓을 놀려 세 번째 구조를 써 내려갔다. 슬아의 일곱 형제는 모두 도둑놈일세. 좌중은 다시 한 번 시끌벅적해졌다. 난데없이 일곱 형제를 도둑으로 몰아붙였으니 시끄러울만도 했다. 형제들은 이번에도 얼굴을 붉히며 분노의 빛이 역력했으나 아직 마지막 구절이 남아있었으므로 오히려 김삿갓에게 술을 권하며 아부를 떨었다. 사과 덜은 마지막 구절도 멋지게 장식해 주십시오. 허, 그럽시다.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짓더니 마지막 결구를 완성했다. 하늘에서 복숭아를 훔쳐와 수연상에 올렸구나. 좌중의 모든 사람들은 완성된 결구를 보고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참봉과 일곱 아들은 그 마무리된 시를 보고 매우 흡족한 표정이었다. 결국 김삿갓은 붓을 올려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무른 격이 되었으며 그 시 한수 덕분에 이후 수일 동안 김참봉 집에 머물며 휘빈 대접을 받았다 한다. 김삿갓은 Dana 김삿갓은 나 김삿갓은 나